조봉이, 드디어 처음으로 패턴도 뜨고 재단까지 혼자서 다 했네? 집효씨야? 어떻게 엄마 걱정하시겠다. 서모라니 무슨 유치한 짓 할지 모르니까 챙겨가야지. 오빠도 공부하다 자는구나. 나만 아니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. 너니까 해도 돼. 나만 아니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돼. 나만 아니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돼. 나만 아니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돼. 아마 다가와. 나만 아니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돼. 개입이안스. 노은아 했다.